안녕하세요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깐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17일 오전 4시에 열리는 인터밀란과 AC밀란의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입니다 먼저 홈팀 인터밀란을 분석해볼까요 인터밀란은 1차전 승리로 기선제압을 한 상태입니다 2대0 승리를 거두고 5위를 점했는데요 날카로운 공격을 앞세워 11분 만에 두 골을 넣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제코와 마르티네스의 공격조합은 물론이며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로도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줬습니다 인터밀란은 현재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개마코칠은 35경기에서 21승 3무 11패 66득점 37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득점력이 좋은 팀이죠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7연승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는 사수홀로를 만나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터밀란은 사수홀로전에서 핵심 선수들 일부를 로테이션하면서 이번 경기를 대비했는데요 체력 안배까지 가져간 상태입니다 원정팀 AC밀란은 상대적으로 조급한 상황이죠 1차전 0대2 패배로 인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해졌는데요 다득점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에이시밀란은 지난 1차전에서 인터밀란을 상대로 점유율만 높았을 뿐 비효율적인 경기를 했는데요 최근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밀란은 직전 경기에서도 스페지아의 0대2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죠 레비치, 오리기 등을 앞세웠지만 스페지아를 상대로도 비효율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공격진이 무뎌진데다 수비 안정감도 부족한데요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힘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밀란은 이번 경기에 부상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베나세르, 메시아스를 비롯해 레앙, 크루니치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결정합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인터밀란이 17승 8무 12패로 근소하게 앞섭니다 급한 쪽은 A씨 밀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선수들의 폼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급함이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터밀란의 승리를 추천드리며 언더오버의 경우는 오버를 추천합니다 오늘 분석을 참고해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